안녕하세요 오토사운드 이시루입니다. 저희는 아우디 A5 2012년식 차량의 AMI 단자를 이용하여 블루투스를 장착한 후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.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뒷트렁크에는 헤드캐블 장착하여 사운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외부 입력기기로는 어떤 스마트폰인지 연결에 사용가능하거나 블루투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물론 음악을 듣다 전화가 올 경우 바로 전화통화가 가능하고 전화가 끝나는대로 바로 듣던 음악부터 연결되어 바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아우디 A5 2012년식 차량의 AMI 옥스와 블루투스 장착 후 블루투스로 음악 듣기 동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